우리! 우리! 없어 오늘 거리가 멀어졌다 지하 1층에 마트가 있다 아 내 영상에 승리를 뒤통수가 많이 나오네 예! 생명입니다! 오빠 뭐 흑수수 판다 와 먹기 힘든건데 뭐야? 어 맞네? 일본에서 사생겨서 그런거 아닐까? 그래 밥 잘 되어있다 한 달 한 달 늘리고기 김치덮밥 풍목에 맥주 마시겠다는거 유효해 그럼 오만에 여기가서 먹을까? 그래 맛있겠다 야 이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오이시인데 오이시 뭐야? 옥수수 밥이야? 헐 대박 신기해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오리 근데 코코넛 구성인가봐 오리? 어 뭐야? 이게 두리안이다 내가 안먹어본 두리안 이거 안먹어봤어요? 어 나 두리안 안먹어봤어 그럼 두리안 아니야 어 두리안 좋겠는데? 그럼 두리안 아닌걸로 왔는데 이거 두리안 아니야? 얘 못생기네 두리안 들고지 말래 아 그래? 아 근데 맞을지도 몰라요 피클드 망고는 무슨 맛인지 잘 먹었어 피클드 망고 피클 망고 코코넛 인 코코넛 밀크 어 달콤한 코코넛 음료가 들어있는 코콘이 들어있는 거 맛있을 것 같은데? 아 이거 맛있어 근데 타피오카인가? 맞이는 거 망했네 근데 이런데가서부터 언제 먹어야 돼? 어 야 너무 너무 흥미로워 밍밍 아 이거 야 여기 일본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네 메이지 것도 있네 네 네 오빠 요구르프 되게 귀엽게 생겼네 바나나 루티 같은 거 있어? 어 안 적혀있어 진짜 영어가 안 적혀있어 바라코넛 설탕 피클드 망고 딥 이 맛 가네 어 옥수수 난 이거 먹고 싶어 코코넛에 절인 뭐지? 그러고 봐 너무 커 야 모르겠는 거 우리방에서 먹지마 밥이다 으이 자 이분 드릴게요 이분 바나나 루티 같은 거 오르곤졸라 그림이 있거든요 오 이거 하나? 니네 둘 다 기껏 한 10분 가까이 동안 카메라 들고서 엄청 뒤지고서 그거 하나씩 산다고? 바나나 그쵸 봐? 3잔치 아니야? 술을 시간이 지나면 못 사 놓았구나 그럼 어차피 무겁잖아 진짜 할 거 네 어 이거 왜 맛있게 생기긴 했다 포켓 같은 건가? 햄버거 코너가 있었네 계속 봐도 못 본다 난 햄버거 있는지도 몰랐어 고양이밥 아니야? 어 라면 먹고 싶다 엄청 엄청 라면 다 먹어야 된 거 아니야 불닭은 진짜 대외부자 되겠다 대외부자 뭔데? 어? 아 새끼 보수 어 라임도 들어있어? 아니 똥냥이네 똥냥쓰 똥냥쓰 그래 이거 유명한 거 아니야? 일본 pts입니다 나 일본에서 이런 거 하나 먹고서 며칠 동안 얼굴 진짜 이만큼 부어서 다녔 어 진짜 웃겼네 동냥쓰 사야 되는데 다 볶아 아 근데 너무 흥미롭다 왜냐면 일본에서는 애지간한 거 먹어봤는데 여기 처음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니까 어? 야 비밀의 칼날 여기 왠지 콤부차 이런 거일 거 같아 차실 차실 차 안 먹을 겁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걸 먹고 싶진 않고 난 탄산수 먹고 싶은데 뭐가 탄산수일까? 내가 찾아볼게 자 하나씩 가고 있어 찾을 수 있어 여기는 탄산 어? 저거 뭐야? 샤인 이거 새로 나온 거잖아요 언니 아 나 먹어봤다 약간 풍선꽃 맛 나는 거 아니야? 맞아 좀 되게 심각한 맛이야 어 이거 쿨러가 작다 근데 없어 탄산수 탄산수 없다고? 저거 미네럴 오토밖에 없잖아 저거 미네럴 오토밖에 없잖아 저거 미네럴 오토밖에 없잖아 그러네? 술은 막혀있구나 노시관이 있다 뷰티 드링크 난 코코넛 한 번 먹어볼래 코코넛 알리는 뭔지 아니까 모르겠는 코코맥스를 먹어보겠습니다 난 이거 찾았어 일본에서 먹었던 거 오빠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대박 완전 비슷한데? 괜히 기대되네 상머랑 안 먹는 거 먹어봐야지 뭔데? 인삼인가? 꿀이 있어요 꿀 맞아 언니 인삼이랑 꿀있네 깍깍깍깍 왜 먹어봐 인삼 꿀 레몬 물이 어딨겠어 이 세상에 인삼 확실해? 인삼 같지 않아요? 도라지 아니면 인삼 같지 않아? 그래 먹어봐 먹어봐 웃길 것 같아 상머랑 맥주 어떻게 샀어? 제로예요 파 아니야? 먹을래? 내가 내일 먹어볼게 네 어묵 에너지를 위한 초코코너 쪼꼬쪼꼬 편의점 너무 좋다 나 일본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야 여기도 냉장코너가 있네 주스들이구나 뭐야 이것도 맛있겠네 라면이네 김 맛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코리안 바베큐 플레이크 내일 먹었지? 가위바위보 하세요 왜? 안내보이가 가위바위보 안내보이가 가위바위보 안내보이가 가위바위보 안내보이가 가위바위보 아악 상무가 잘했다 나 18층 보고 싶었는데 부담붓 이제 지금 안 보여 아침에 와 아침에 비니방으로 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? 다르네 묘하게 달라 여긴 풀이 보인다 아니야 우리 건물밖에 안 보여 조금 다르네요 어 여기가 더 넓네 어 옷 넓는 데가 더 넓어 그거는 좀 부럽다 우리 옷이 많은데 여기랑 여기 다 분리되어 있지 어 맥주를 이걸로 달래지는군요 아싸 판타지 그거 맛있어 너무 초록색이야 베론소다네 코코넛 먹으면 붓기가 빠지지 않냐 더 붓을 거 같은데 아 안돼 슈가가가 더 많이 들어가서 100% 코코넛이야 아니 여기 찍을 때마다 촬영 소리 안 나는 거 되게 적으면 안 돼 띠링 소리가 안 나잖아 응 외국이어서 어 안 나 띠링도 안 나고 띠링도 안 되고 철삭 소리도 안 나 라이브 킹노처럼 안 나 헐 소리가 안 들려 이거 일본에서 먹던 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진짜 비슷해 어떻습니까 쌤 약간 다른데 진짜 비슷해 아 헐 한입씩 두께 와 저는요 일어졌어요 헐 헐 개 맛있어 거기에 두께가 두께에서 삘이 나 맛있다 근데 양념이 조금 달라 음 음 음 맛잉 이 안에 보리 섞인 느낌까지 응 미쳤다 진짜 진짜 도시대가 잘 고르나봐 완전 맛있다 근데 양이도 쪘다 데워주셨는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여기서 닭백수 냄새나요 닭백수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하다 빨리 뜯어봐 무르곤졸라를 닭으로 구현했나봐 나 이거 과자인 줄 알았어 파인데 음 페스츄리네 자셔봐 닭백수 페스츄리 자셔봐 아 걱정되는데 닭백수 정혜리 이것만 떠서 2박 3일 먹겠구만 응 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딱 닭백수 나한테서 온 거였어 그러네 거기 닭이네 인삼놈 닭백수 냄새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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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냥 파이 상무가 우는데? 그냥 그래요 맛있어? 딜리셔스? 맛있다 어 맛있어 근데 언니가 원래 포코넛이 포코넛이 잠깐만 내가 한입 줘볼게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상할 것 같다 손님을 먹어봐 잘 먹어봐 내가 먹어볼게 포코넛이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말캉함이야 존맘팽인데? 생각보다 괜찮다 응 우리 생각보다 야 나 똑같이 맛있을 줄 알았다고 나 좀 무서웠어 코코넛이 더 맛있다고 강한데? 왜 이렇게 말캉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캉한 게 잘 없잖아 아니 이거 코코넛이야 이거? 옥수수가 아니야? 옥수수랑 내가 코코넛 한 덩이도 줬어 깰다란 거 되게 단단하다 와 맛있다 와 밥 너무 맛있다 다음엔 5개 사올 것 같아 무조건 최애잖아 하나가 껴 부였어 지금 여기 고스파가 둘 뿐이야 냄새 맡아봐 빡 와 갑자기 둘이 거리가 멀어졌다 아 진짜 언니 언니 좋아한 향이니까 와 똥냥꾼? 냄새 한 번만 맡아봐 오빠 돌아가 똥냥꾼? 저거 찾아보고 와 진짜 냄새 개쩍 똥냥꾼이랑 라임이랑 위에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맡아봐 한 번만 맡아봐 진짜 눈물 나 야 시니 리액션 봤지? 성경아 가봐 한 번만 맡아봐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한 와 나 지금 가까이 온 맛 근데 찐이네 찐찐찐찐 엄청 근데 찐하지도 않고 그냥 딱 똥냥꾼 가벼운 똥냥꾼 스트레스 맞아 딜리셔스? 라이트한 맛 라이트? 와 이 정도면 라이트지 아 왜 우리 방에서 이거 먹냐 칼칼함이 있습니다 칼칼함 잘 때 이 냄새 오지게 나겠다 왜 우리 방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부담주기 장난이야 알지? 아 나도 컵랭 먹을거야 한입 먹을까 진짜 맛있네 그 코딱치만 한거 이상한거 하나 언니 이거 드셔봐 이거 이거 먹어봐요 아 하루에 하나씩 라면을 무조건 줘줘야되네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? 조식 거기에도 라면 돼있지 않을까? 그런가? 근데 거기 쌀국수가 맛있대 왜? 맞아? 인삼? 인삼 맞아? 왜 자꾸 나 찍는데요 우와 와 이거 쌈화탕 쌈화탕이 왜 진짜 쌈화탕 응 응 응 먹어봤될까요? 응 쌈화탕 냄새 나는데? 어? 아래 엄청 가라앉아 뭐야 우와 우와 이거는 생강? 건강? 쌈화탕? 눈이 빡 떠져? 너 갑자기 눈이 제일 꺼졌다 건강에 소래눈이 더해져있어요 아 웃겨 일반인한테는 최악의 음료 우와 이거 마인가 본데? 아니야 아니야 도라지 같던데? 응 조금만 드셔보세요 소래눈이 있어요 응 그렇구나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았어 한 방울 소래눈이야 그냥 눈이 진짜 커진다 괜찮아 괜찮아 맛은 또 괜찮아? 아니 달진 않아 아 밍밍해 그렇게 타격감이 크지 않아 아 개웃겨 졸임 진짜 아휴 매길라구 아후 매길라구 적점공구야? 아 진짜 아 나 먹어야되지 내거 시간도 진짜 걱정이에요 언니 안먹으면 혼나지? 그치 진짜 센 독종이더라 어머나저러나 곽은 어차피 먹을건데 너무 사고 끝이 분명히 내가 못 먹으면 아 그거면 인삼 날아간다 시인은 100% 안먹을게 뻔해서 오빠 시작했는데 안 먹을래 아 뭔데요? 먹어봐 널 위한 선물이야 안 씻고 나왔거든요 개 신기한 맛이지? 인삼이랑 복숭아랑 같겠네? 맛있진 않다 인삼 러버드 맛없는 음료인 걸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곽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